하나, 둘, 셋! 와~~ 슬로우를 해주시면 셀프 뮤비를 완성하라! 셀프 뮤비? 셀프 뮤비 우주 팀 중에 감독이 하고 싶은 사람 둘이서 가위바위보 할게요 잠깐만, 감독이 뭐가 좋은데? 지시할 수 있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우주 팀의 감독은 엑시가 되었습니다 셀프 뮤비 셀프 뮤비 가위바위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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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한번 경기도를 귀통차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우와~~ 우와 너무 신기하다 우와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여기 그대라는 시간 난 떠오를 때마다 여기에서 이제 셀프 뮤비 찍으면 되거든요 가자! 일단 저희는 말할 필요 없죠 행동만 보여드릴게요 팔로미 팔로미 네 레디 액션 이거 봐 이거 봐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진지하게 하라고 다시다시 아 여긴 배우 누구야 배우배 아 들어가요 들어오지 앗 아 서라 언니가 거기서 위에서부터 설렙분만 가득해 이 순간 내려와서 나를 팔로우를 찍어 내가 여기 있을게 나 그 스케줄상 지금 한 번밖에 못하거든 알았어요 출연료 언제입고 출연료 따로 없어요 자, 갈게요. 너무 멋있다. 진짜 또 열심히 해. 우리 뮤직비디오에 나무도 뛰어가는 거 그런 거. 나무도 뛰어가는 거 그런 거. 가자. 연기. 저기야, 저기. 놀라워. 아니, 이거 한 번 하자. 앗 뜨거워. 자, 앗 뜨거워.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이 뮤직비디오 갈게요. 뭐야, 뭐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여기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 못해보셨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음, 신난다. 신난다. 아, 신난다. 아, 신난다. 아, 신난다. 아, 신난다. 여기 붐받았다 갈게요. 야, 붐받았다 가자. 자, 누워있는 느낌으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프로니까. 자, 팔통 작초 그냥 써주세요. поймsay. 아, 누워있는 느낌? 오, 좋아요, 좋아요. 우와. 여기, 여기가 바로 나사인가요? 어. 하늘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고, 흔들리지않은 손잡아 이루리 이루리라 포톤으로 와 아, 이루리 이루리라 이루리 이루리라 와, 이 다리 정말 너무 흔들리는 거야 여러분, 여기가 포톤 한탄강 하늘 다리입니다 우와 빈팡홀 빈팡홀 빈팡홀입니다 와, 예쁘겠다 진짜 예쁘겠다 가자! 가자 아, 무섭다 네, 찍습니다 하나, 쓰리 아, 로다씨 슬리트 한번 칠게 하나, 둘, 셋 자, 액션 딘디린, 딘디린 딘디린 어머, 내가 그림만 좀 잘 찍고 있는 거 맞죠? 내가 왔어 아악! 잘 사는 사막여우 잘 사는 사막여우 안 나와 어, 나와 필리필름 이런 거 같아 세규리필름 이루리라 이루리라 한번 해주고 빈팡홀 얼른 날리는 거예요? 빈팡홀 다시 할게요, 한 번 더 룸이, 룸이, 룸이 룸이, 룸이 룸이, 룸이 룸이, 룸이 그거 합시다 저기 유리 위에 올라가고 룸이, 룸이, 룸이 룸이, 룸이 진짜 무섭다니까 이거 내가 봤어 인터넷에서 이걸 어떻게 지나가 아악! 봄나 언니 미쳤어 장난이 잘 쓰네 봄나 언니가 찍으면 돼 아니야, 룸이, 룸이 그럼 우리 다 같이 올라가서 발 찍자 무서워! 발이 찍어 딴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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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디딤 근데 되게 예쁘긴 한다 진짜 여름에 와도 예쁘겠다 두 번째로 우세여 우선으로 오세여 우선으로 우선으로 오세여 우선으로 오세여 드라마 촬영장소래 그래서 달혜연이 헐! 푸른 바다의 전설 여기서 찍었대 진짜?! PD님 저희 이 빈자리에 이제 이룸이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라고 여기 뜰 거거든요 여기가 옛날에 채석장이었대요 지금 돌을 다 캐고서 여기를 다 예쁘게 호수를 꾸려놓으신 건데 이 물 같은 경우는 지하수랑 위에서 빗물이 다 같이 내려오고 있대요 나랑 씨, 공부 많이 하셨네요 열심히 했어요 지뢰학고 아니시죠? 가고나길 여기 그 품에 이민호 선배님이 탔던 배를! 그럼 탈래요 저희는 무조건 중간이죠? 네, 센터요 제가 소품 찬스를 하나 뽑았습니다 하트 요술봉! 좋아요! 왔어?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좀 그거 같지 않아요? 개모이 많은 주부들 근데 진짜 그릇이 너무 예뻐, 자네! 우리 아들이 세월 데려갔는데 부럽다 우리 아들이, 아 우리 아들이 걸그룹이야 아니 우리 딸 우리 딸이 우주 손을 알아? 어머, 또 갔네, 또 갔어 여러분 찹쌀 들어있어요 진짜? 우와! 여러분 이거 꼭 드세요 이거 꿀이 아니라 조청이거든요? 우와! 뭔가 휴식을 하고 가는 거 같아서 저희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들이랑 여기 꼭 와보고 싶어요 오! 저도요, 저도요 진짜 찹쌀 들어줘, 언니들만 이렇게 가자! 여기는 비둘기랑 폭포 몰랐는데 내가 진짜 오고 싶었던 폭포예요 아 진짜? 제가 킹덤이랑 아스탈련대기에서 보면서 똑같은 폭포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거기가 바로 오 그러네, 여기 최종병사화를 듣고 괜찮은 상황이야? 괜찮은 상황에서 보고 저긴 해외인가? 이랬는데 오, 저 당연히 해외인 줄 알았어요 오, 저 당연히 해외인 줄 알았어요 오, 안에 다 비쳐 안에 다 비쳐 여기서 그 키스신 찍은 거 생각난다 내가 찍은 건 아니고 내가 본 거 여기도 찍어야지 나, 나 진짜 잘 찍었어요 오, 대박이 쳐다 나도 네네 아, 이거 이제 푸사하면 이제 엄마 아빠처럼 엄마 아빠 낸다 오, 멋있어 멋있어 칼로 깎아 놓은 거 같아 어, 우리 셋이서 찍는 거 어때?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이렇게 뒤돌아 보는 거야? 그래, 내가 불러줄게 자, 하나, 둘, 셋 별빛이 내린다 아, 무서운 언니들 밑에서 잡으시죠? 불안하게? 진짜 무서운 언니들처럼 찍었을 거 같은데? 귀신처럼 아니야, 아니야 기도다, 경기도다 아니면 약간 그 뭔지 알죠? 너가 잡을 거야 하면 우리가 뒤에 사기 아, 원테이크? 무빙, 무빙 원테이크처럼? 와, 멋있다 오케이? 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았어, 괜찮았어 완전 캐스탄 시작! 오블립이었다 이러죠? 이틀차 언니 오, 뭐 찍어? 나는! 알았어, 알았어 일단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셀프뮤비를 예쁜 기도와 함께 찍어보았는데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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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정말 리얼로 여기는 꼭 추천해줘요 여기 진짜 추천 강추 강추 너무 예쁘고 선량 기념을 요즘 해외여행 되게 자주 가시는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예쁜 곳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경기도로 오세요 기도다 경기도다 한번 보여줄까요? 시작! 기도다 경기도다 경기도로 오세요 나 간래! 오, 한찰내양 천천히 낯지낯지낯기 이루리라 이루리라 이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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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땡 원더케이